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채협회장 서희석입니다. 작년 투자의 재설계라는 주제로 성황에 마치고 올해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온 STO 서밋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날이 커져가는 STO 산업의 잠재력에 걸맞은 참신한 컨텐츠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과 뇌의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STO 산업의 질평을 넓히는 전세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STO의 가장 최근 이슈와 다양한 활용 사례가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자본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트렌드에 발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토큰증권을 제도권에 편입하여 전통적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한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에 현재 토큰증권의 발행 금액이 1200억 엔을 초과하였습니다. 국내 경우 아직까지 STO의 제도화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새롭게 부상할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사, 은행, 조각투자업체 등으로 이루어진 협의체가 이미 다수 구성되었으며 일부 증권사는 독자적으로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STO의 본격적 태동을 위한 인프라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기술적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내 STO 산업은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풀어갈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토큰증권 제도화의 기초가 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거법의 조속한 개정은 물론 규제의 합류화 등으로 STO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이 요구됩니다. 저희 협회 또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마음으로 STO가 자본시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키 트리거가 될 수 있도록 어깨인 이들을 수렴하고 국회와 정보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STO 서민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주제를 귀담아 듣고 건의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과 바쁜 시간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네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